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이 오늘 진료를 보고 얼마만큼 금액을 수납하고 가는지 이 수납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표현하죠 본인부담금 오늘은 두 가지 파트에서 한번 볼게요 먼저 진료비 구성, 진료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기본 베이스 지식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나서 대상자별로 본인부담금이 좀 다른데 대상자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먼저 진료비 구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우리가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죠 이 화면에서 하나씩 보면 초진, 재진, 초진, 재진을 포함해서 기본 진료로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진료 구분에 초진인지 재진인지 체킹을 한번 저렇게 하고 가시는 거죠 그 다음, 오늘 치과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진료를 했는지 이거 자체를 행위숙과라고 표현합니다 치아를 뽑았든지, 신경치료를 했든지, 마취를 했든지, 사질을 찍었든지, 기타 등등 오늘 한 진료의 행위를 집어넣는 걸 행위숙과라고 하죠 그 다음은 약제숙과입니다 오늘 마취를 하게 됐을 때 마취를 사용한 약제, 리독가인 대표적이죠 또는 실크를 사용했다든지, 기타 등등 특히 재료에 따른 약제는 리독가인이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 다음 재료숙과입니다 재료숙과는 우리가 진료를 했을 때 그때 사용한 재료들 실크, 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료숙과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에 진료행위가산율이라는 거 있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오늘 진료를 했고 이 진료한 부분에 오늘 총 진료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나서 이 중에서 환자분이 얼마 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정해져 있는 부분 이때 마지막 행위가 진료행위가산율을 포함해서 나타난 금액입니다 총 진료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진찰료, 행위숙과, 약제숙과, 재료숙과, 그리고 진료행위가산율입니다 마지막에 본인부담금이 결정이 될 때는 여기에 종별에 따라서 치과의원이냐 병원이냐에 따라서 치과 병원에 내원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분이 서로 금액이 다르게 내어져 있죠 이런 부분들은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예민합니다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개원할 때 종합병원 내에 있는 치과의 한 파트로 개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급이겠죠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병원급 이상의 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이랬을 때 환자분들이 저희에 있는 환자분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해를 못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기 밑에 있는 치과는 여기에 있는 드레싱 비용이 1500원이라고 했을 때 여기 우리 치과에 왔을 때는 1700원 이렇게 200원조차도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컴플레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허가를 병원급이 아닌 치과만 의원급으로 돌렸죠 이렇게 종별에 따라서 본인이 내야 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요즘 환자분들의 덴탈아이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조금 더 예민한 부분도 있고요 물론 어르신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화를 많이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에 내원했을 때 이미 금액 자체가 수가가 다르게 측정되어 있고요 여기에 따른 보시면 금액이 달라서 행위 수가 자체도 다르지만 이 금액에 대한 본인 부담금 금액이 병원급과 의원급이 서로 다르죠 이렇게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왜 달라지는지 왜 금액이 더 비싸게 나오고 이런 차이점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셔야 환자분께서 데스크에서 왜 이렇게 비싸요? 왜 이렇게 금액이 조금 더 나왔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는 정도는 우리들의 역할이니까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대상자에 따른 본인 부담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본인 부담입니다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을 자격이 조회가 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독특한 건 치과의원과 병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별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의 각각의 숙가가 동일한 코드이지만 숙가가 다르게 측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금액이 저렇게 의원급에 내어난 금액과 병원급에 내어난 금액이 서로 다르다는 차이점을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연령에 따라 다른 이야기입니다 연령에 따라서 만 1세, 6세 또는 6에서 65세 이 사이, 65세 미만 이 사이의 나이 연령대를 한번 볼게요 이 연령대는 나이가 어디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가산율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5세 환자의 건강보험 환자분이 내언했을 때와 40세 남자가 내언했을 때 서로 다른 금액을 가지고 있죠 만 5세 건강보험에 있는 환자는 만 5세이기 때문에 21%를 적용해서 똑같이 GI 즉철을 했다 하더라도 9,400원의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40세에 있는 남자는 30%를 가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똑같은 즉철을 했다 하더라도 11,000원에 대한 금액이 달라지고 있죠 이렇게 각각의 나이에 따라서 똑같은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금액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시고요 항상 이 나이에 따라서 금액이 환산되는 것은 저희들이 외우고 있지는 않아도 돼요 물론 시험을 본다거나 병원 사무관리사 시험을 본다든지 보험 청구에 관련된 공부를 좀 더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이론상의 내용을 반드시 외우시고 숙지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상에서는 환자분의 수신자 조회를 먼저 하시고 환자분의 수신자 조회에 맞게 나이가 뜨면 그 나이에 따라서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변환이 되니까요 그 금액을 안내해 드리면 되겠죠 다음은 임산부입니다 임신부라고 표현하죠 임신부라는 것은 밑에 제가 코멘트 달아놨어요 임신이 확인된 이후 임신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임신부라고 하고요 이 안에는 유산이나 사산으로 인해서 외래 진료를 받는 사람까지 포함을 한다 라고 제가 코멘트 달아놨습니다 임신부가 내원했다 임신부가 초기 특히 1개월에서 3개월 됐을 때 배가 나왔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보통은 임산부에 관련된 수첩을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본인이 증명할 수 있는 뭔가 수첩을 가지고 오시면 그 부분에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공단에 있는 임산부를 등록했다라는 다른 데이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임신부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시고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프로그램에 입력하실 때 이 부분에 기타 자격 중에 임산부 이 칸에 체크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특정 기호 란에 F15라는 이 코드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프로그램에 보시면 보험 부분 밑에 기타 자격 저렇게 임신부 있죠 이 부분에 체크박스를 저렇게 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특정 기호에 F015라는 특정 기호를 클릭하셔도 괜찮습니다 둘 중에 어떤 방법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조금 더 편하게 쓰시는 방법은 당연히 임신부라는 체크박스에 체크하는 게 좀 더 편하긴 하겠죠 건강보험 환자분이 내원했을 때 금액과 임신부가 내원했을 때 금액 똑같이 연일에 스케일링을 했을 때 금액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는 16,700원 정도 연일에 했을 때 그런데 임신부는 더 많이 경감이 돼서 5,500원의 본인부담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혜택을 더 많이 주고 있는 이유는 출산에 대한 장려 여러 가지 국책사업으로 같이 묶여져 있는 부분이 없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임신부에게 이런 혜택들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만 65세 이상 65세 이상의 내용에서는요 이렇게 총진료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죠 1,500원 아니면 10%, 20% 이런 식으로 가산되는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보시면요 총진료비가 똑같이 이 환자분이 65세 이상인데 오늘 진료를 했던 행위 중에서 이 사람의 본인부담금에 이 칸에 있는 총진료비가 15,000원일 때 이때는 15,000원이면 1,500원 정도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 금액에 있는 3만원 이상이 되면 금액의 수가가 달라지죠 자 그래서 9,500원이 된대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은 조산화 또는 저체중 본인부담금의 연령입니다 자 이 조산화나 저체중 아이들에게 조금 더 본인부담금을 인하시켜서 낮추어서 대상 연령을 조금 더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기존에는 원래 10% 정도 내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현행의 지금 10% 됐던 것들이 지금은 5% 이하로 인하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이때 조산화 체크를 하는 경우에는요 자 우리가 아까 임신부 체크하듯이 기타 부분에 보시면 자 기타 자격에 조산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환자 등록번호가 떠요 자 조산화는 조산에 관련된 등록번호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같이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세의 똑같은 아이 이 아이지만 건강보험에 관련된 아이가 왔을 때는 이 아이의 본인부담금이 21%가 적용돼서 4,500원이지만 조산화일 경우에는 5%만 적용되기 때문에 1,000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떠한 혜택을 가지고 있냐는 이 기타 자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좀 더 달라진다는 사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의료급여제도예요 자 의료급여제도는 아마 우리 그때 첫 주에 공부를 좀 했었죠 환자분이 뭔가에 경제적으로 좀 더 많이 어려운 부분 때문에 국가에서 조금 더 도움을 많이 주는 부분이죠 개인의 질병이랄지 부상, 출산 자 기타 의료서비스에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제도가 의료급여제도라고 우리가 그때 공부 한번 했었어요 자 의료급여제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자 등급이 조금 더 많이 어려운 분들은 1종수급권자 그리고 1종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생활력이 조금 더 있는 분들은 2종수급자에서 분류를 두 분류로 나눠져 있어서 각각의 지원하는 혜택이 조금씩 다르죠 자 1종수급권자에서는 본인부담금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본인부담률 표를 보실 때 자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 자 의원금과 병원금 당연히 종별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시고 자 보는 방법 첫 번째 오늘 환자분이 내원을 하셔서 원외처방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 쫓아가는 라인선이 다릅니다 그죠? 자 만약에 오늘 신경치료하고 오늘 아무것도 안 했다 약이 처방이 나가지 않았다 라고 하시면 원외처방 X로 따라가시면 되시고요 자 오늘 발치를 해서 약 처방이 나갔다 그러면 원외처방 O 같은 칸으로 따라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준 처방전을 내렸는지 처방전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한번 더 체킹하신 게 첫 번째 자 그리고 나서 처방전이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에 다시 두 분류로 나눕니다 자 여기서 의약품은 리도카인이 대표적이에요 자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리도카인을 사용했느냐 사용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를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신경치료를 하시면서 환자분한테 신경치료 첫날이라서 마취를 시행했습니다 자 이때 의원급에 내원했을 경우에는 얼마인가요? 그러면 이 표를 따라가시면 1500원이 나오죠 자 이렇게 이 표를 보는 방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는 방법 잘 아셔야 되는 거고요 자 물론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은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지만 공부하실 때 특히 건강보험에 관련된 병원 사무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기본 베이스로 공식처럼 수학 공식처럼 꼭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의료급여에는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는데 그중에도 특수 장비 촬영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금을 조금 더 인하해서 낮추고 있죠 그래서 본인 부담금에 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고 있고요 임신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임신부도 특수 장비 촬영에 있는 금액이 달라지고 있죠 자 특수 장비 촬영에 대한 각각의 대상자별로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이 콤빔시티를 촬영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달라지는 게 의료급여 1종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1종은 5%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3600원이 뜹니다 그죠? 자 근데 2종은 15%이기 때문에 8800원이 뜨네요 자 임신부의 1, 2종은 5%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3600원이 뜨네요 그죠? 자 이렇게 각각 다르게 뜬다라는 거예요 금액이 내가 어떠한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자 기타 자격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은 이 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라는 게 자 완전 본인부담금이 완전 면제인 자들이 있어요 특히 의료급여 대상자의 앞에서 제가 1종과 2종 이 두 가지 구분을 한다고 했죠 자 특히 1종에서는요 당연하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아마 예전에 한번 간단히 보셨을 거예요 자 18세 미만 환자나 등록 희귀성 난치성 환자 자 이런 부분도 선택 의료급여 기관 적용자 이런 부분들은 당연하게 그냥 본인부담금 면제를 시킵니다 자 하지만 신청에 의해서 저도 면제해 주세요 라고 신청에 의해서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 임산부랄직 가정간호 대상자 20세 미만에 대해서는 이런 신청을 받으셔서 면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선택 의료급여 기관 이용자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정한 병원 내가 예를 들어서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제가 내과나 어떠한 종합병원에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그 다른 치과나 한 의원을 지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주치의 제도처럼 지정을 해 주시면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자 보통은 1차적으로 한 기관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고요 추가적으로 한 곳이 더 추가가 가능합니다 총 두 곳까지 가능하죠 자 통상적으로는 한 곳을 가장 많이 지정을 해서 본인부담금을 조금 더 면제를 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만약에 지정한 병원에서 지정한 치과를 딱 그 치과에서 진료할 때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를 받지만 지정하지 않은 치과 다른 치과를 가실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되시고요 특히나 의료급여 의료소에 의료소 자 우리가 앞에서 선택 의료기관에 대해서 의료소가 있어야 그 의료소를 바탕으로 선택 의료급여기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의료소가 없을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 처리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건강생활유지비제도라고 해서 의료비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볼게요 자 건강생활유지비제도는 굉장히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꼼꼼히 보셔야 되세요 자 건강생활유지비제도는 일종의 수금권자의 전체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자 이분들은 1인랑 6천원을 지급하고요 자 6천원을 환자분께 직접 드리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가상계좌에 매월 1월에 입금합니다 자 가상계좌에 입금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선옥이라는 가상계좌에 매월 6천원을 입금을 해 주신 다음에 이 병원에 갔을 때 이 금액에서 차감이 되는 거죠 자 이 건강생활유지비는요 환자분의 수신자 조회를 해보시면 이 칸에 건강생활유지비 6천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격을 조회했을 때 바로 뜹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러면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때는 환자분의 본인부담금이 금액이 뜨면 일단 건강생활유지비 아까 6천원 있었던 거를 먼저 차감을 시키고요 이 차감을 그 금액을 다 썼다라고 하시면 본인이 일부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원칙은 건강생활유지비가 있다라고 하면 금액이 6천원 5천원 3천원 이렇게 금액이 남아있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먼저 차감을 하고 환자분께 수납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차감하는 부분은 일단 뒷면에 제가 수납하는 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때 한 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그 건강생활유지비 제도가 차감이 되면 진료에 있는 진료 확인 번호가 반드시 구애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확인 번호 한 번 더 체킹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환자분의 의료급여 일종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전학 스케팅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수납 버튼을 이 환자분을 쫙 누르시려고 하면 저렇게 건강생활유지비 청구액이라는 이 부분이 떠 있죠 자 오늘 진료를 했고 이 천원을 차감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밑에 의료급여 생활유지비 승인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이 승인 버튼을 클릭 누르시면 이 화면이 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승인을 뜨게 되면 승인을 받게 되면 뭐가 따른다? 진료 확인 번호가 따라온다 자 이렇게 해서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자 이 승인을 받은 거와 받지 않은 모습이 남아져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만약에 승인을 잘 받았다 진료 확인 번호가 이렇게 잘 뜨고 있고요 진료비 잔액이 천원을 오늘 차감해서 6천원 중에 천원을 차감했기 때문에 나머지 청구액은 5천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2호 제도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조금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누구한테 의료급여 제도 특히 일종 수급권자한테 지금 해당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승인이 잘 됐다 라고 하시면 수납창에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건강생활 유지비 승인 금액 이렇게 해서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다 라는 코멘트가 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자 건강생활 유지비 제도가 아까 제가 6천원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6천원을 만약에 다 사용하지 않았다 자 한 달에 매달 6천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남아있는 금액이 있다 라고 하시면 이 남아있는 금액을 지급을 하죠 자 이 지급 기준은 1년 거를 기준을 잔액을 확정한 다음에 보장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기관에 통보를 하면 수급권자의 이선옥의 계좌에 현찰로 이렇게 입금을 해주는 거예요 통장으로 자 이번에는 가상계좌가 아니라 이선옥이라는 통장에 바로 입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돈으로 뽑아줄 수 있는 그런 캐시로 되는 거죠 자 차상위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의료급여보다 조금 더 수입은 있긴 해요 자 그렇지만 생활이 굉장히 곤란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자 대부분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렇게 난치성 질환, 희귀의 난치성 굉장히 많아요 또는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 자 이분들한테 조금 더 병원비랄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혜택을 주고 있는 제도 이걸 차상위 제도라고 하죠 자 이런 사람들 또한 희귀성, 난치성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환자들은요 본인 부담금은 조금 더 저렴하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 또한 환자분의 수신자 조회를 해보시면 이 대상에 아 차상위 제도에 해당하는 대상자구나 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 수신자 조회를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차상위 제도의 그 금액은 저렇게 본인 부담금이 자 차상위 1종이냐 2종이냐 각각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한 번 더 참고해서 보시면 되시고요 자 프로그램에 한 번 입력을 해보시면 환자분의 수신 조회를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처럼 2종, 장애, 8종 이렇게 해서 이 보험 구분에 뜰 거예요 자동으로 떠요 왜냐하면 수신자 조회를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환자분의 수납금을 보면 250원 자 표에 있는 것처럼 250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뜨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이 바로 차상위 제도에 있는 대상자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구간 검진이에요 자 구간 검진은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검진이 있고 학교에서 시행하는 검진이 있죠 자 공단에서 시행하는 검진은 반드시 아셔야 될 거 오늘 진료 당일날 같이 진료와 함께 했을 경우에는 진찰료, 초재진이 50% 반값으로 다운된다는 거 또는 30일 이내에 오셨을 때도 재진의 50%로 반값으로 다운되죠 자 환자분을 직접 입력을 해보시면 프로그램에 우리가 보통 건강보험 대상자들은 이렇게 초지인으로 해서 15,490원이 뜹니다 하지만 검진 초, 구간 검진 초로 하면 이렇게 반값으로 7,750원으로 뜨게 되고 자 이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 또한 역시 달라지죠 자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는 16,000원을 뜨겠지만 자 검진 초로 누르신 이 환자분은 본인 부담금이 14,000원으로 다운됩니다 자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는 경우에요 자 저희 치과에서 환수 요청이 있었던 사례 중에 공문을 좀 보여드리면 자 요 아까처럼 검진을 하신 분들이에요 이 검진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초진 재진에 아까처럼 검진 초, 검진 재 이렇게 눌렀어야 되는데 그냥 초진 그냥 재진을 눌렀기 때문에 환수 요청이 된 사건입니다 자 2017년도 진료를 했던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언제 통보가 왔어요? 여기 보면 2017년도 거를 2019년도에 다시 통보가 옵니다 자 이렇게 검진은 오늘 끝났다고 청구를 오늘 했다고 해서 아니면 저번 달에 청구를 잘 했는데 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공단이나 심평원에서는 다시 한번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혹시 누락된 보험을 찾아내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본인 부담금, 머릿속에 계산하면 좀 어렵죠 하지만 프로그램에 입력하시면 수신자 조회를 잘 하시면 환자분의 본인 부담금은 자동으로 잘 계산이 될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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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